다음은 이제 고금리의 충격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아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 내용을 블룸버그 공신이 한 내용을 조선일보의 뉴욕특파원이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보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부채 앞에 장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캐시즈킹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황이 되고 나면 일단 현찰을 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건데 부채는 아주 부담이 되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세계부동산버블이 붕괴가 시작됐다 특히 젊은 층의 고통이 클 것이다 작은 제목이 이제 아주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극감하고 있다 젊은 층들은 인프레로 인금이 줄어들고 실질인금이죠 금리 부담이 늘어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를 채택한 호주, 해나다, 뉴질랜드의 집값 폭락이 관계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비교적 그와 같은 충격으로부터 고정금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예외로 남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9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시애틀, 한국 서울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 탓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 주황은행이 수십 년 만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양을 위해서 2년 넘게 유지했던 일명 이지머니 즉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나 주택 신규 구매자들 모두 금리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됐다 참 무통일이 아니네요 이제 한국은 주택에 대한 자산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들은 안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 단계도 불구하고 참 전정근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한 20대 30대 mz세대 등 젊은 층이 위험하다고 불른버그는 진단한다 이들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평생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다 노무라 정권의 글로벌 시장 조사 책임자인 로프 서브 바라마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금융 환경이 큰 충격이 될 것이다 경제는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책이나 교과서로도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그런 아주 진한 체험만큼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외환위기를 일선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겁난지를 아주 그냥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생을 통해서 한 번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경제는 항상 순탄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도 생방송을 통해서 부채가 갖고 있는 두려움 이런 부분을 늘 강조했는데 그거는 교과서로 배운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 체임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종원님이 아마 이 시장을 현장에서 잘 아시는 모양인데 반대된 의견도 많지만 반대된 의견이 101명이고 찬성하는 의견이 64명이지만 한 번 주목할 만한 그런 댓글입니다 경매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40에서 50% 정도는 될 듯한데 특히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있죠 IMF 시절과 금융위기 시절에도 큰 폭의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2008년 이후에 부채를 참 많이 증가시켰죠 그 이야기는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버블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누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는 개인 뿐만 아니고 국가도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특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부채를 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자산시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가격을 그렇게 급등을 시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뭐 해답은 없죠 이미 빚은 증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빚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빚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나는 것도 하잖아 안 봤고 또 외환위기 같은 것을 보면서 직접 제가 사업을 해서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비교적 사업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30개 이런 재벌 가운데 한 17개 정도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부채관리가 안 돼가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떠오르는 것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렇게 금리가 폭등해 가지고 부채를 진 상태에서 자산을 할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모란님처럼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반디 부름 힘든 정도가 아니고 부도가 납니다 이상일님은 미국 금리가 20일 전후에서 조만간에 또 0.75%포인트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은 경제 소식이 하도 밤새 그냥 야단법석 들 뛰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경제 문제를 이례적으로 한번 먼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결국은 돈을 버는 방식이 이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방식도 있지만 또 뭐 정치적인 끝나풀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야단이잖아요 정권을 잡고 뭐 또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아는 친소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의무로 양으로 뭐 혜택을 주고 또 그게 또 또 고물이 있겠죠 뭐 그래서 선거도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뭐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돌아가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